안동시가 옛 안동역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처럼 도심공원을 만들고 주요 동선을 낙동강변까지 넓혀 안동 관광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인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불교계가 역사 주변의 옛 절터 복원을 요구하고 있고 7월에 취임하는 신임 시장의 의중이 어떨지도 관건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려진 도심 철길을 뜯어내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 서울 경의선 숲길. 주변 골목 상권과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적 분위기가 인기를 끌면서 서울의 대표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옛 안동역 부지도 경의선 숲길처럼 도심공원으로 재개발됩니다. 대나무와 소나무, 벗나무가 정원을 이루고 잔디광장과 전망용 스카이워크가 조성됩니다. 야간 홀로그램 공연이 가능한 물의광장은 공원의 핵심 볼거리입니다. 또 북쪽의 기존 상권과 남쪽의 강변을 자연스럽게 잇는 8개 동선을 공원 안팎에 배치해 경의선 숲길처럼 집객 효과를 높입니다. 안동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옛 안동역 부지개발 기본계획 용역안을 공개했습니다. 도심지, 북단하고 온도심하고 수변공원 공간을 단절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단절된 공간을 연결해주는 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총 사업비는 1,320억 원. 다만 전체 부지의 4분의 1은 땅 주인인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개발하기로 했는데, 숙박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모두 공단 측 부지에 조성됩니다. 안동 철교를 비롯해 침목과 철로가 제거된 옛 중앙선 폐선 구간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남북 연결도로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안동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저희들이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변수도 있습니다. 보물 제56호인 운흥동 5층 전탑이 안동역과 붙어 있는데, 최근 지역 불교계가 전탑 주변의 옛 절터 복원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규모와 그 결과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셈입니다. 또 안동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서로 상의한 개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최종 계획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